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겨자 엠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쥐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랜씨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여느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혜빈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 습하고 되게 다 팬분들이 다 이러면서 오늘 진짜 잘 어울려요 하늘이 오고 계세요 갑자기 너무 여름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더운데도 오늘 저희 보려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다려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재밌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무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저희 무슨 곡을 준비했죠? 저희가? 어마어마의 EDM을 준비했죠 어마어마의 EDM으로 흥분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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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모델을 하면서 보니까 뒤쪽에도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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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뒤에까지 잘 보이세요? 뒤에 잘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점프 저기 2층에도 잘 보여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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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무대할 때 보니까 저기서 평강원 입은 분이 저희 안무를 저분 계속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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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계신 친구분은 무슨 죄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무대가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마지막 곡이 뭔지 아세요? 네 마지막 곡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뿜뿜을 하기 전에 다같이 즐길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하고 가볼까요? 네 좋아 여러분 저희 무대할 때도 이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뿜뿜 들려드립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즐기세요 함께 즐기세요 렛츠기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